자 이번에는 깔쌈만두 먹어봅니다. 뭐야? 하나 쌈개 넘어가지고. 위에다 두 개 넘겨줬더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. 난리 났어? 이거 갖고 있는데 입에다 과자를 넣고 있어. 뭐 하나 던져주면. 저수지에 이거를. 못 먹어보니까 저기는. 진짜 못 먹어보는 줄 알아서. 자 먹어볼까요? 좋습니다. 아 냄새도 다르다. 음. 아 이거. 가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. 걸릴 수도 있죠. 지디가 막 안 됐으면 좋겠는데? 아니야 아니야. 가시가 있긴 있어요. 아 가시가. 물건 안 나왔는데. 지디가 가시 하나 씹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. 결국 태양만두에서 나왔네요. 그래서. 마음을 잘 써야 돼. 마음을 잘 써야 돼. 마음을 잘 써야 돼. 감이 안 되기로 감이니까. 와 정말 하나 나왔어요.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 두 개. 두 개야. 태양만두에서 가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. 앞으로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. 네 네 네. 가시가 나왔지만 맛은 어땠습니까? 엄지가 치세지는 맛입니다. 와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안에 있는 갈치가 주는 어떤 그런 담백함이 굉장히 적절한 맛이어서 역시 너무 맛있었습니다. 와. JTB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